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무금 16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두 번째 시간 근심이 물러가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각 복음서마다 세 차례 예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강조한 복음서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파송하겠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14장, 15장, 16장 요한복음 세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파송하게 노라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게 노라라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보내질 것을 강조하는 것을 이 복음서는 담아내고 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큰 근심 가운데 놓여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근심을 이길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세 차례나 언급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네 인생이 참 약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뒤집어 보면 우리네 인생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참 약한 존재임을 예수님은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근심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근심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을 돌보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어김없이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근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까지는 하나님이 관여하고 관심 갖지 않을 거야 내 삶에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찾아오면 그 생각과 함께 어김없이 내 마음에 후벼 파는 것은 그것이 바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린 근심의 그런 웅덩이에 빠지곤 합니다 내일에 대한 계획 앞에 오늘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 참 초라해 보일 때 우린 근심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누군가 나를 형편없이 대하는 것을 느껴질 때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히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면 근심에 빠지곤 합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열심히 내어서 심혈을 기울여 어떤 것을 준비하고 진행했는데 그것이 그 결과가 내가 정말 예상하지도 않았던 생각하고지도 않았던 상상하지도 않았던 결과를 만났을 때 그것이 어떤 시험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중요한 거래 중요한 사업적인 일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건강 관리도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나의 미래에 대한 진로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자리하면 내 마음에 근심의 먹구름이 자리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근심을 그냥 내버려 두면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심을 염려를 그냥 내버려 두면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의외로 우리 마음의 질병이 우리 신체와 매우 연관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스도 학자들은 그 가운데 영국 국왕의 주치의 조교였다가 회심하여서 목회자가 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27세의 나이로 영국 국왕 주치의 조교가 됩니다 당시에 영국 사회에서 아주 그냥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그 27살의 나이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주의 종으로 불렀을 때 그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목회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랬던 그가 목회의 여정을 다 마친 뒤에야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의 목회의 심우기간에는 책 한 권도 집필하지 않느냐 하는데요 그가 모든 걸 은퇴하고 나서부터 책을 집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책 가운데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영적 침체의 책에서 이 마음의 질병과 신체와 매우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는 아주 내노라한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목사였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그의 말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찰스펄전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찰스펄전 목사님에게도 영적 침체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해 영적 침체는 우울증을 말합니다 찰스펄전 목사님에게도 우울증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울증이 어떻게 찾아오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그 찰스펄전 목사님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통풍이었음을 진단합니다 찰스펄전 목사님이 통풍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워하였고 그 고통이 그가 정말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회심케 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지만 그의 내면에 그의 홀로 인생 가운데는 널마다 고독 가운데 우울함과 싸웠고 그 통풍과 싸웠다라는 것이죠 물론 찰스펄전 목사님은 그 통풍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로이 존스 목사님 그 책에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약할 때 영적 침체의 공격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기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근심의 먹구름 가운데 놓여져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 앞에 섰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근심의 먹구름이 찾아오게 된 것이거든요 이러한 근심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울여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질경과 이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해안을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근심의 먹구름 내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실력으로는 이 근심의 작은 먹구름도 물리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경청하며 나아갈 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근심의 먹구름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과 평강이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원 16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근심이란 단어를 무려 4차례나 언급하였을 정도로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음을 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모두가 다 심각한 근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근심은, 제자들의 근심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하였는가? 예수님이 떠나겠다라는 이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요한복원 16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 즉 아버지께로 이제 내가 가려한다라는 이 말에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근심이란 굉장히 헤어나올 수 없는 심각한 요동치는 슬픔이 담겨진 근심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떠나야 된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라는 이 말에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였고 말씀 앞에 섰던 3년 동안에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말 한마디에 근심의 먹구름이 가득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말 한마디에 인생의 먹구름에 가득할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제자들의 근심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어떻게 보면 분리 불안에서 오는 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겠다라는 이 말 한마디로 찾아온 근심 어찌 보면 제자들의 근심은 분리 불안에서 찾아오는 근심이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떠나면 자신들은 고아처럼 내버려지는 것 아닌가라는 그 불안이 엄습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정말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참 많은 공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어떤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한 공이 공등탑이 와르르 다 무너지는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불안이 엄습하였던 겁니다 3년간의 희생과 분투 그것이 이제 물고품이 되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불안 또한 찾아왔기에 근심이 짓눌렸던 겁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 너희들 다 나를 배반할 거다 나를 다 떠날 거야 라는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정말 이 사실 앞에 무기력한 우리들의 존재에 대한 불안으로 제자들은 근심이 자극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보다도 제자들의 마음을 강타했던 그 근심의 그 뿌리 그 근심의 그 핵심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장차 임할 일을 지금 예고하십니다 미래의 일을 예고하십니다 근데 1절에 보면 너희들의 인생의 미래에 실족할 만큼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지금 예고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예고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실족할 만큼 박해로 인하여 실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제 너희들의 예고라니 실족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삶에 박해가 있을 것임을 예수님이 예고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출교라는 가혹한 형태의 처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사회에서 출교는요 예사롭지 않았던 겁니다 유대사회에서 출교는 당시 직접 죽이지는 않을 뿐이었지 모든 관계의 단절 모든 법적 권리 박탈 어떻게 보면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닌 죽은 사와 같은 취급을 받은 그 형벌이 무엇인가 바로 출교입니다 이 출교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출교했던 때는 AD 80년 90년경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때입니다 요한복음을 받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아 정말 예수님이 예고했던 정말 출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모두는 더욱 주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교와 이들의 박해 출교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죽이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죽이는 자 이러한 모든 일들 박해 출교 너희들을 죽이는 자 그들 모두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혀 가책을 받지 않은 너희들을 박해하고 너희들을 출교시키고 너희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이 약하면 있게 되고 믿음이 좋으면 없게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있게 될 일이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근심에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떠나겠다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다라는 이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던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메시지를 전했냐면 내가 진짜 떠나야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16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가야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떠나가면 제자들에게 누가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혜사라는 한자를 풀이해 보면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보혜사라는 한자를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우리말의 보혜사라는 이 의미 단어를 헬러의 원래의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의 의미는 위로자 대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위로자 대원자라고 쓰지 아니하고 우리말 성경을 풀이했던 학자들은 그냥 한자로 보혜사라고 썼어요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 원래의 이 파라클레토스의 의미는 위로자 대원자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보혜사 성령을 세 차례나 언급하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의 14장 15장 16장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언급을 최초로 한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한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말씀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 하시는데요 성령님은 누가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간구를 통하여서 성령님은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런데 여러분 누가 보고 24장 4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는 날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약속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즉 성령을 부어주러 올라가는데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떠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부하고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낙원에 가셔서 팔짱 끼고 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지금도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이 부어주기를 나 또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간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도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전철을 타고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내가 차를 몰고 기도할 수도 있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요 내가 시간을 따로 떼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말해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도 기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간구하면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내가 너희들 위해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14장 1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보시면 성령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묘사합니다 다시 말해 보혜사 진짜 원형의 보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형의 보혜사는 누구인가?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지금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요 너희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는 대원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대원자가 요한복원 14장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동일한 그 단어가 사용됩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다르게 번역되었지 헬라우 성경에서는 똑같이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대원자라고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원래 원형의 보혜사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여 진정한 대원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누구인가? 성령이라는 거죠 여기서 또 다르다라는 것은 같은 종류라는 헬라우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즉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보혜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간구로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14장 17절에 본격적으로 성령님을 결정적인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14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아멘 성령은 누구이신가?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님은 진리 되시는 이 성경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물리적인 어떤 형체를 갖고 이 땅에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을 열어준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진리의 영이세요 영 그런데 그분께서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그는 지금 너희들과 함께 거한다라는 현재 시제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다음 하실 말은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는 이 말은 미래 시제가 사용돼요 지금 제자들에게 아직 임하진 않은 거예요 그럼 이거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는 이 말씀 이 약속이 언제 임하였는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지시는 초대교회 때 AD 1세기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가 시작된 그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말합니다 그때부터 AD 1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제림하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셔서 역사하시는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대한민국의 2단 교주들이 자신을 신격화할 때 하나 같은 소리가 다 자신이 보혜사 론을 가지고 옵니다 2단 교주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보혜사를 보내주는 약속이 AD 1세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때 부어진 것이 아니라 21세기에 와서 부어진 거라고 지금 하나같이 그런 거짓된 가르침으로 미혹하였다라는 것이죠 국내에만 하더라도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성의 안상원 교주를 비롯할 자칭 보혜사가 40명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자칭 보혜사 여러분 이만희 교주는요 2000년도 1월에 우리 개혁교회 목사님과 공개 토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만희 교주가 자신 입으로 자신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발설했어요 죽어 담을 수 없어요 진짜 핵심 신천지 신도들은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눈에 보이는 형체가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은 21세기에 임하신 영이 아니에요 이미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제자들 너희 속에 들어가시는 영이 누구신가 진리의 영이신 파라클레토스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영이신 성령님은 AD 3세기 4세기 어거스틴 가운데도 역사하셨고 초대교회 수많은 핍박을 받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셨고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그런 일제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저 일제를 향할 저항했던 항거했던 그리스오인들의 그들 속에서도 우리 주의 성령이 역사하셨고 지금도 저 북한의 지하교회와 중국의 지하교회와 전세계 지하교회 모든 그리스오인들의 그들 속에 지금도 성령은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진리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그들의 교리는 다 허고요 거짓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6장에 이미 예고하셨어요 그 일은 이미 AD 1세기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의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이후부터 교회가 시작된 이후부터 성령은 이후대로 지금까지 20세기 21세기 아니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성령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은 크게 두 가지 두 부류로 일을 하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전부 때 세상을 향하여 생망하신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구원해 가시는 사역을 하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두 가지로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 가지를 책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 죄를 책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죄목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 모든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이 죄인이다 무엇이 죄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다라고 성령은 세상에 죄를 책망하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 의의를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자기들이 정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자기들이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부정한 거야 너희들이 불법이야 예수가 의로운 분이다 그것을 증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받으셨어요 그 말은 예수께서 모든 의를 다 이루셨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의의가 다 전가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이 땅에 의를 심어주고 이 의를 뿌리고 주님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셨던 겁니다 그 의를 잘못된 의를 책망하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또한 세 번째 성령이 오시면 심판을 책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심판했던 그 심판을 책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주장하고 주에서 배후에 조장했던 이 사탄을 심판하겠노라고 우리 주님은 주의 성령이 세 번째 오셔서 하신 일을 그 일을 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하로 말미암아 이미 사탄은 심판받은 것입니다 이미 사탄은 이제 묶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탄은 그 귀신들은 그 조무라들 귀신들은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 예수 성령의 그들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자녀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얼씨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무심결에 무당집에 갔었을 때 무당이 뭐 복음도 전하기 전에 알아봤다고 예수쟁이들 다 나가라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진짜 무당이 맞구나 진짜 무당이 있구나 그럼 가짜 무당은 못 알아보는 겁니다 성령을 진짜 무당은 알아보는 거예요 또 뭐 궁금해서 또 가보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사회에 동참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관망하거나 세상에 이리저리 휩쓸리거나 빠지면 안 됩니다 유한일서 2장 15조 17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승의 자랑을 쫓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승의 자랑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우리가 기꺼이 동참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이 오시면 이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정말 이러한 일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이 오실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첫 번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말씀 요한복은 16장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럼 이 말씀에 역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이 떠나야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는 날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나를 모를 거야 내가 떠나고 성령이 오셔야 너희들 진짜 나를 안다 역설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평범한 일상이 깨지고 나서야 진짜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참 고귀하고 값진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 오시는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안에서 영적인 상상력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 믿고 사랑하게끔 성령은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성령은 누구이신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16장 13절에 우리 예수님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성령님도 참 겸손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말만 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내는 성령 또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 말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겸손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겸손한 자에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난 특징은 겸손함이 흘러갑니다 겸손에 몸부림칩니다 아 나 성령 받았나 말이야 나 방언하는데 말이야 나 뭐 기적 경험한다나 말이야 나 이적 경험할 줄 알았는데 말이야 목이 힘들어가는 거 다 성령 아닙니다 진짜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만 높여요 예수님만 높입니다 자기는 엄폐해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가슴 아파해요 괴로워해요 다른 것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는 것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왜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할까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성령의 탄식이 자기의 탄식 성령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통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한 1서 2장 14절 중반절에 보시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근심을 이기고 불안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몰려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네들에게 일하시는 첫 번째 일인 겁니다 진리를 깨달아지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네들에게 하시는 두 번째 일은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말씀 16장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곡하고 애통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거했던 그 세상은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꿈은 산산조각 난 것처럼 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근심을 뒤집을 기쁨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주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의 성령 보내주시겠다 하신 성령은 이미 우리 곁에 오셨고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죄는 무엇을 죄로 여기시는가 예수를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따라가지 않은 것 성경을 품고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큰 죄입니다 오늘 그러한 죄를 갖고 살아가는 자에겐 성령이 역사하지 않냐 합니다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냐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내가 믿지 못했습니다 내게 있는 소유를 내가 믿었고 내 직업을 믿었고 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회개할 때, 자복할 때 그에게 죄의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세상에 근심에 눌려 살아가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 그 문제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여러분의 영적 무지를 거두어주시고 여러분의 근심을 거두어주시고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23절과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럼 무엇이든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는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봉 15장 7절에 언급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겠나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만이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는 떠나가고 기쁨이 몰려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 1521년 7월 13일에 바르트 브루크 성에서 오늘 마틴 루터는 자신의 영적인 소울 프렌드인 멜란히톤에게 편지를 쓰고 그것은 온 개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쓴 편지와도 같았습니다 그 당시 마틴 루터는 독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중에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 편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심정이었는지 저는 굳고 냉랭한 마음으로 여기 편안히 앉아 있습니다 불쌍하지요? 기도도 거의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거의 슬퍼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길들여지지 않은 제 육신의 맹렬한 불길 가운데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 영혼이 불타는 것이 아니라 제 육신이 정력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잠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서 떠나신 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8일 동안 저는 한 줄도 쓰지 못했고 기도나 연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저의 방종 때문이기도 하고 또 저를 귀찮게 하는 장애 당시 교회사 증언에 의하면 마틴 루턴은 변비와 치질로 인해서 매우 고통스러워했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저를 귀찮게 하는 장애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곳에 혼자 죄에 빠져 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만일 이 기도문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전해주고 이게 누가 썼을까 한다면 마틴 루터가 썼 것이라는 건 전혀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도 이런 근심의 웅덩이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부탁하는 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중부 기도를 부탁합니다 중부 기도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순간 오늘 마틴 루터처럼 근심의 웅덩이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나만 편하면 됐지가 아니라 우리는 운명 공동체요 생명 공동체입니다 내가 살면 함께 사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모두가 죽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할 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물리칠 수 없는 근심을 성령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아같이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엉둘린 자 엉둘린 자 같이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그날 저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주의 영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신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낸 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낸 시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veto 내 주에 보낸 네 주에 확 sang